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고르기에 이런 문제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청구권 가르쳐 놓으시고 청구권 개념 묻는 거예요 청구권은요 해주세요 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청구권은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이 청구권은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인 을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니까 지배권과 달리 요건 대인권이 되고 상대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청구권은요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해주어야지만 목적 달성이 되기 때문에 청구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럼 이때 청구권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매수 있는 게 돈이나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계약과 상관이 없이 물권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도 존재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자격에서 주장할 수 있는 가족권적 청구권도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권은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이 대표적이지만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 가족권적 청구권도 존재한다 존재한다 1번 맞죠? 그 다음 2번 형성권 가르쳐 놓으시고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 형성권도 있고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채권자치소권 등도 있죠 따라서 상계권 해제권 두 개 가르쳐 놓으시고 이건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반드시 소송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채권자치소권은 반드시 소송해야 돼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채권자치소권하고 가족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지만 각종 해제, 해지, 취소, 상계, 면제, 추인, 철회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소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항변권 가르쳐 놓으시고 뭐요? 거절이죠 거절 해줘 라고 청구권 행사가 있을 때 못해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 걸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항변권은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절하는 것은요 영원히 거절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이고 일시적으로 날짜만 늦추는 일시적 또는 연기적 항변권이 있죠 영구적 항변권은 소멸시어가 완성이 됐으니까 못줘 라고 하는 소멸시어 완성을 이루는 항변권 돈 다 갚았어 여기 영수증 있어 변제를 이루는 항변권 그 다음에 한정승인을 뗐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마 상속인이 갖고 있는 한정승인이라는 항변권 이건 영구적인 거예요 그러나 연기적 항변권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 이 두 가지는 연기적인 거죠 연기적이다 그러면 연기 날짜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은 일시적 연기적 항변권이라든가 영구적 항변권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4번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할 때 가르쳐 주시고 이거 별표해 놓으세요 제3자가 모든 권리를 침해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지배권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지배권은요 간섭받지 않을 권리죠 간섭받지 않을 권리니까 권리자가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할 권리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배권자는 손해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방해가 있으면 방해 배제도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배권 침해가 있게 되면 그 즉시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 5번 일신전서권 이거 통째로 가르쳐 주시고 일신전서권은요 권리자 갑액에만 인정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신전서권은 주로 가족법상의 권리가 되는데요 이러한 일신전서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서권이 있고 귀속상의 일신전서권 두 가지가 있어요 행사상의 일신전서권은요 권리자가 직접 해야 돼요 권리자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하지 못하거나 대위하지 못하고 대신하지 못하는 게 행사상의 일신전서권 혼인 유언 약혼 전부 다 행사상의 일신전서권이에요 그 다음에 귀속상의 일신전서권은요 양도 또는 상속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 개념 묻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